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문가정 여러분 필리핀 시시대의 보안 보선장 권경학입니다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동문가정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우리 동문가정 여러분 아마 6월은 뜨거운 함성과 열정으로 함께하던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줄게요 너무나 열심히 해주는 시편에는 너무나 아쉬움, 찌란 아쉬움 나쁜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록하고요 이제 우리에게 단어 7월 열심히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고요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필리핀 시시대의 가족들들은 이곳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요 건강하신 7월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What's up, buddies? Do you want to improve the way you speak? Do you want to improve your listening skills? And do you want to improve your writing skills? Well, I have one answer for you C21 is the key for your success We are inviting these commoners to and enjoy learning the English Yeah, see you then, bye! children, bye 행복한ren de세요 행복한 children de세요 행복한 children de세요 행복한・ Project some sleep 행복한・时 económica de세요 행복한・時間 de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